아니 근데 버블에서 할까? 해가지고 좋다는 원수들이 많길래 아니 그 댓글이 아니 문자가 좀 많길래 답장이 많길래 켰는데 어떡하지 이거 내가 한 바구 자려고 했던 사람들이 들어와서 더 못 자는 건 아니겠지? 안 자고 뭐 하냐니 버블을 안 보셨구나 내 버블 안 하나 봐 안 할 수 있지 아니 보니까 원수들이 지금 과제하고 있는 원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보이스로 하면 편하게 들을 수 있겠다 싶어서 지금 시간이 늦기도 했고 잘 살아보면 뭘 해도 자 걱정 막 그거는 진짜 졸리고 진짜 피곤한 사람들이 그렇지 나는 다음날 6시에 나가야 하는데도 3, 4시까지 핸드폰 하거나 그러면 못 자더라 근데 그렇다고 졸릴 때 눈 감고 계속 누워 있는 것도 힘들다 뭔지 알지 왜 그러하게 되는 거지? 난 너무 잘 모르겠다 근데 지금 칸대와 딱 맞은 마이하니까 난 고객님 다 같이 칼대인데 근데 내 몸은 지속할 것 gele익은 그래서 내가 더 좋아했을까? 나는senco야 한글자막 by 한효정